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 내리고 있는 비는 낮부터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가량이지만 산지와 남부지역으로는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전지역에 내려졌던 폭염, 경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추근길 북부지역은 잔뜩 흐린 가운데 비가 시작된 곳이 있는데요. 기온은 종일 31도 안팎을 오르내리면서 낮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서부지역의 기온 28도에서 31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남부지역도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하지만 많은 양의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침수 피해 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동부지역의 기온은 29도 내외, 낮 기온은 31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산간지역으로는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장거리 차량 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지역도 종일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현재 추자도에는 시간당 10mm 정도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역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